우리 해병대의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고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14회 보여주세요 이 귀신 잡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해병대가 떠오르시죠 이 별명은 한 종군 기자의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는 우리 해병대의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이라도 때려잡을지 모른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고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거릿 히긴스는 통영 상륙 작전만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하며 약 9개월 동안 6.25 전쟁을 취재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전용기에서 참전 계획을 단독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서울수복, 중국군과 심지어 북한군까지 만나며 쓴 그녀의 기사는 객관적인 6.25 전쟁의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릇보를 쓴 히긴스 기자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6.25 전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긴스 기자는 베트남 전쟁 취재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고만 한데요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지원 뒤에는 히긴스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금윤 기자의 어떤 롤모델 같은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원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특종으로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기사가 저희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25 전쟁 날씨에 거제도를 포함한 부산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하는 소유 사태를 일으켰다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혹은 북군이 포로를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최초로 전 세계에 보도한 기자가 저의 외할아버지 이상균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AP 연합 통신의 통신원으로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제 1보로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기사에는 항상 최초 보도자 SK리라고 적혀있습니다 SK리 네 가족이 있다는 건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외할아버지의 반에 반만 좀 닮아주세요 반에 반만 닮아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전북만 특종의 게임 프리안 19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전쟁평 13위 갑니다 아이고 또 나네 이런 죄다 최상위권인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 기자가 또 잡았을 때는 5, 6, 7, 8위 정도 그냥 애매하게 걸쳐있다가 집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에 1위 특종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사였죠 뭐였죠? 모르겠습니다 냉동 인간 아니었나요? 맞아요, 냉동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의 특종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가 최초의 냉동 인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알려드린 테드 윌리엄스 타격의 신 마지막 4할 타자라고 불리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기본이고요 등번호가 영구 결반이 된 최고의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투잡을 뛰게 된 사연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해 본의 아니게 야구선수와 비행기 조종사로 1인 2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후 한창 타격에 물이 오르던 1952년 6.25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없이 군부대 위문을 다니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전투에 참여 총 39회 전투기 출격을 하며 군복무에 임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임무를 끝내고 오는 길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 동체 착륙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죠 또 마이클 조던 이전 시카고에서 스포츠 스타 하면 무조건 어니뱅크스였다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2583개의 안타와 512개의 홈런을 기록한 레전드 어니뱅크스는요 2년간 6.25 전쟁에 참여한 용서였는데 6.25 전쟁 참전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 지금의 전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베테랑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참전했던 미군들 제가 이렇게 에스코테도 해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의 조국처럼 뿌듯해요 아 코리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좀 reparล다 면ôt 감사합니다.